이게 뭐야? 이거 뭐야, 또? 패들보드. 패들보드? 서핑보드보다는 뚱뚱한 보드인데. 다 서서 타는 보드. 그런데 이 친구들이 멕시코에서 서핑을 또 했던 친구들이랑. 몇 명 타는 거예요? 2명. 2인 1조가 돼서. 너무 재미있었어요. 한강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? 왜, 우리 몰랐지? 우리는 안전하게 하자, 우리는. 이게 혼자 하는 거랑 무리하는 거랑. 차라리 혼자 하면 더 나을 텐데. 둘 중에 하나만 히덕거리면. 그러네. 요가했던 친구랑. 역시 요가했던 친구랑. 다리 하나 걸고 있더라고. 빠르네. 맞아, 이렇게 하면 돼. 몸이 너무 좋아. 뭐야? 저러다 뒤집히지 않을까, 또 스무엌? 발목에 안전 장치가 그래도 있네. 한 명이, 한 명이 흔들리면 가차 없습니다. 오케이, 된다. 오케이, 된다. 뭐야, 기울이? 네, 기울이. 기울이. 기울이 너무 커서. 아주 커서 더 충실적이 생길 것 같아. 진짜 바람의 저항이 크더라고요. 혼자 빠진 건데. 아, 이거 재밌네. 계속 빠져. 아, 이거 정말 신났어요. 패들 보트. 와, 재미있겠다, 저거. 야, 이거 진짜 재미있겠다. 못 오게, 못 오게. 아, 기회입니다. 고마워. 아, 요가, 요가. 아, 요가한 이유가 있네. 아, 저거 진짜 힘들다. 뒤꿈치가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아. 형, 힘들어. 야, 야. 아, 요새는 지치질 않아. 하지 마! 아, 이렇게 재미없어. 나 진짜 여름에 가야 되겠다.